저희가 이제 드디어 저희 곡을 전해드려 봐야 되는데 저희 곡 처음 공개하는 거예요 처음 저희가 18일 날 앨범이 나와서 처음으로 여러분들께 선보이는 거라서 굉장히 긴장이 되고 혹시나 실수를 하면 안 될 텐데 여러분들 많이 응원해 주시면 저희가 열심히 한번 전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다음 곡 저희 타이틀곡 이런 날엔 이런 거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한글자막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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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토...